안녕하세요 아우라입니다 린이입니다 프라데이입니다 김영재입니다 이동호입니다 와우 특별한 분들 오셨습니다 누구냐? 뮤직비디오 러브 이즈 라잇의 배우를 맡은 김영재, 이동호입니다 저는 러브 이즈 라잇의 작곡과 프로듀싱을 맡은 프라데이입니다 러브 이즈 라잇의 프로듀싱과 작사를 맡은 김영재입니다 생산하신 분들이 오신거잖아요 아주 특별한 뮤직비디오를 볼거에요 인도의 감성적인 뮤직비디오를 볼건데 오늘 우리가 볼 곡은 뭐냐 뭐냐 일본 스타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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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러브 이즈 라잇의 프로듀싱 그런지 좀 색감이 꽃이 나오면서 슈퍼스타임 남주이신다고요? 남주 남주 우리 두 분의 미래죠 여주 나오셨어요 너무 예쁘시네요 두 분의 미래죠 아 로맨스 만났다 로맨스 아 이분이 가수는? 네 피아니스 프라이데이 어 프라이데이 옆에 아우라 하죠 아우라 프라이데이 오 오 발제가 오 근데 노래가 약간 선음적이야 확실히 코러스들 색다른 아니 저 궁전이야 와 건물 스케일이 저기서 사진 찍으면 인스타그램에 올리실건가요? 당연하죠 저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찍을거에요 너무 예쁘다 저기 실제로 있는 곳인가? 세트장인가? 스케일이 진짜 있는거 같아요 스케일이 대박이야 와 지금 이거 피아노에 피아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약간 아 이거 제작사네 제작사네 크레딧이구나 크레딧이구나 크레딧이 되게 쌈박하게 보이니까 우와 너무 예뻐 저 그거 화면인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이거 다수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색감이 아니 색감이 너무 예쁜데 아 이거 hag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사운드 되게 좋다 저게 약간 악기가 어떤 악기죠 인도 전통 악기같아요 아 음 저런 삥 이런 사운드가 좋아 확실히 이게 로맨스 영화라서 그런지 이 주인공들이 멋있고 예쁘고 그런 느낌 이분이 하루 데이트를 신청하시면 하실건가요? 해야죠 아우라 랩프라이데이 제로투 느낌 드레스를 입고 여자 나타나서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렸나봐 약간 제로투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이거는 약간 뭔가 남자가 뭔가 이렇게 놓고 여자에게 뽐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런 남자야 나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혹시 작가님은 짜증이 있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야 너무 멋있어 그런 느낌 아우라야 중독성 있다 아우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응 응 조심하세요 이거 지하철같은데 혼자 써봐 그니까 혼자 지하철을 잡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춰주지 않아요? 여기처럼 이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실지 궁금해졌어요 그니까 궁금하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네 저 남자분이 여자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따라다니고 어필하고 나 멋있어요 이러면서 네 와아 음 오우 로맨스 영화라서 그런지 나는 일단 개인적으로 색감이 너무 예뻤어요 오우 그래서 이런 파스텔톤과 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의 옷 같은게 그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막 엄청 신나는 느낌인데 이거는 좀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인데 음 나도 모르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느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어 그런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다 인도는 뭔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악도 비트는 또 약간 좀 현대적인 비트를 쓰는데도 각기의 전통과 되게 싸워서 근데 되게 오묘하고 되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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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자기것을 잘 지키면서 네 지키면서 또 현대와 잘 믹스 매치를 잘하는 아 좋은 포인트를 딱 잡아주셨네 오우 역시 음악 학교가 오시니까 와 명재님 배우분들의 시선 배우분들의 시선도 궁금하다 어 저는 남자 배우분만 캐주얼한 후드 그런 옷을 입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전통은상을 입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여자 배우분이 되게 잘 사는 집이어가지고 아 아 아 아 대칭이 나뉘었다고 대칭이 나뉘었다 나를 좀 봐줘 여기서 계속만 보시는데 약간 알라딘 같은 아 맞아 맞아 얘네 상상력이 와 상상력이 진짜 와 역시 이렇게 엔딩 크레딧 보고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드는데 뭐 좀 끝에 나오니까 근데 역으로 궁금해지게 만드니까 확실히 완전 파급력이 좋게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두 분도 기회가 되면 저랑 꼭 영화에 출연하셔서 시사위하면 저희 불러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두 분이서 두 분이서 같이 둘이 같이 아까 색감을 말했는데 색감이 너무 이쁘더라구요 맞아 그리고 난 그 배경 때문에 거기 가보고 싶어졌어 어딘지 알려주세요 우리 만약에 인사로 가게 되면 댓글로만 써주세요 알려주면 꼭 가보고 싶어 두 분이 나온 러브 이즈 라이시 밑에 링크에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링크에 있으니까 많이 클릭해 주시고 가서 저희 이동호 김영재 배우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응원 코멘트 많이 써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